연예인, 우리 사회에서 유명한 분들이 정치,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정우성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정치적 발언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표현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한 국민이 나라에 바라는 염원을 그냥 얘기하는 것 같다는 죄수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국민이 권력의 불합리에 얘기하면 그게 정치적 발언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그 발언 자체를 억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나라와 관련된, 우리 사회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정치적 발언이 아니니? 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자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얘기가 정치적 발언이라면 우리 국민 모두 정치적 발언을 서슴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관심이 바람직한 국가, 바람직한 정치인을 만들지 국민의 무관심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권력을 만들어내는 용인에 가까운 행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카데미상 시상식이나 외국의 경우를 보면 배우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도 거리낌 없이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이례적이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어떤 삐딱한 권력이 국민 우민화 정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히틀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생각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큰 자산이다. 독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자산이겠어요. 국가의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불만도 표시 안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교육시키면 교육시키는 대로 그냥 듣고 이해하고 그거를 다시 반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름다운 국가는 국민의 생각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무거운 질문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왜 우리가 국제적 난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친선대사로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얘기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모두가 다 연결돼 있고 옆 나라의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에게 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어떤 이슈일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런 어떤 한 국가의 국민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멀게만 놓고 보려는 습성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결국 곰고 썩어서 고스란히 더 큰 어떤 부담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문제가 될 거라는 건 저의 설명이 필요 없이 자명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